어따 피곤하다 어우 올해 너무 피곤하네 아따 하루정도 양치질 안한다고 뭐 큰일 나겄어? 아이 그냥 자자 아이 귀찮다 아유 귀찮다 어우 여보 요즘 치석 제거도 안하고 보철 청소도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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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잔소리 많다 내일 할게 내일 알겠지? 아이고 2년 전에 한 임플란트가 고장 나긴 했네 아따 그동안 관리를 너무 안했나? 아이 아프네 지난주 정기검진도 빼먹더니 고장이 날 때도 됐지 안 그래도 아픈데 왜 이렇게 잔소리해요? 아따 그만해 잔소리 그만해 임플란트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관리가 중요한지는 몰랐네 아유 아파라 이러다가 다시 재수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픈디지 임플란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통을 느끼는 4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철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연의 남성분께서 치아에 좀 통증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잖아요 사실 임플란트라는 말 누구든 아는 단어인데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임플란트는 정확히 뭔가요? 네 임플란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대중적이 되었는데요 임플란트는 1951년에 처음으로 개발되어서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후반에 소개되었고 오 얼마 안 됐네요 네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임플란트를 쉽게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는 인공치근이라고 하는 치아의 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매식체를 치조골에 식립을 해서 치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치근과 치아의 몸통 부분을 역할하는 어버트먼트 그리고 치아의 머리를 대신할 수 있는 크라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과 치료 중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뭐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다 임플란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치아의 상실 치아가 없을 때 첫 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아가 없는 경우 과거에는 앞에 뒤에 치아를 삭제를 해서 하나의 보철물로 묶는 브릿지 치료라는 것을 했었고요 하나 때문에 그러면 두 개를 더 빼는 거예요? 두 개를 더 깎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치아가 많이 없을 때는 틀리 치료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에는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앞뒤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상실된 치아 부위에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이렇게 치아를 회복할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 또한 치아가 많이 없는 경우에도 전압수복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아를 회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틀리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틀리를 쓰게 되면 굉장히 잘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단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통해서 틀리를 묶는 방법이라든지 또 교정을 하게 되는 경우 미니 임플란트라는 것을 심어서 교정력을 얻게 돼서 교정 치료를 할 때도 임플란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아는 임플란트와 미니가 붙은 미니 임플란트는 어떤 차이죠? 보통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임플란트는 치아의 형태를 가지고 치아의 크기처럼 생긴 임플란트가 이제 보통 저희가 치료를 말하는 임플란트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는 굉장히 작은 나사처럼 되어 있고 치아가 없는 부위가 아닌 교정력을 얻을 수 있는 부위에 심어서 교정력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정 기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한 것보다 임플란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면 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네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때 임플란트는 식립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면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임플란트는 식립 후에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자연치도 마찬가지지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엑스레이도 정기적으로 찍으셔서 인공치근 주변에 치조골에 염증이 없는지 뼈가 녹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평상시에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치태나 음식물 잔사가 남지 않도록 치실이나 치간칫솔 그리고 워터핏 같은 구강 보조 용품을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평상시에 양치질 네 깨끗하게 잘 해야 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임플란트 하신 분들을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지키지 않고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앞서 사연자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이럴 때는 뭐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 되었다 보니까 임플란트의 절대적인 식립수도 좀 많아지고 식습관도 변화되고 음주나 흡연도 많아지면서 이제 재수술의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요 이제 임플란트를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저기 사진 동그라미에서 보는 것처럼 임플란트 인공 치근의 주변이 녹아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왜 누가 해요? 임플란트가 녹는 이유는 이제 임플란트 주의염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자연치하에 생기는 치주염처럼 염증이 생겨서 치조골을 점차 녹이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다른 재수술의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임플란트는 인공 치근을 치조골에 식립을 하게 되는데 인공 치근과 치조골이 단단하게 곤류착을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작, 그러니까 씹을 때도 아프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곤류착 실패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좀 많이 다양하긴 한데 간혹 주변 치하에 치주염이 생겨서 그 치주염이 임플란트로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관리를 받았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방치를 하는 경우, 결국 재수술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뺐다가 다시 끼웠다가 하게 되는 건지 그 방법도 궁금한데요 네, 임플란트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하고 과정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수술이 까다로운 이유는 감염된 임플란트의 인공치근을 제거를 하고 이제 안 좋은 잇몸뼈의 염증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감염된 인공치근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염증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새로운 임플란트 인공치근을 식립을 하고 모자란 곳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치조골 손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바로 새로운 인공치근을 식립하지 못하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치조골 이식을 하고 이 뼈가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할 때보다 치료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임플란트 시술할 때는 고통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임플란트를 할 때 좀 아픈 경우는 첫 번째는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그 자리에 치아, 그러니까 자연치아에 염증이 많이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아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조골 이식, 인공뼈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는 잇몸도 좀 많이 열어야 되고 꿰매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하고 수술 시간 자체가 좀 많이 길기 때문에 불편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난 두 번은 다시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관리를 더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재수술로 인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면 잇몸이나 치아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수술을 한 부위는 잇몸뼈에 이미 염증이 이완이 한 번 되었었고 잇몸도 약해졌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요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제일 하지 마셔야 될 거는 흡연입니다 흡연이 정말 안 좋군요 흡연은 잇몸 건강이 매우 안 좋고요 네 또한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혈당 수치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역력도 좀 약하고 염증이 취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의염이라든지 치주염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담배는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앞서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수술 때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 이제 없던 이가 생겼으니 음식도 편하게 먹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기 뜯으러 가야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은 편하게 드셔도 돼요 하지만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오징어 같이 질긴 음식 질긴 거 질긴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네 견과류나 네 탕후루 같이 탕후루는 못 먹어요 네 딱딱한 음식 피해 주셔야 되고 네 젤리나 끈적이는 껌 같은 것도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크기가 큰 음식을 한 번에 깨물어 먹는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맛있는 것들만 말씀하시네요 네 치아 관리 평소에 잘 해야겠어요 네 맞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인공치근을 식립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이 없고 통증을 못 느끼면서 또 자연 치아가 갖고 있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강한 힘을 주었을 때 인공치근과 곤류착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흡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잇몸에 혈액순환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임플란트 재수술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증이 좀 많으신가 봅니다 몇 가지 즉석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유지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선생님 재수술은 꼭 필요한 건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임플란트의 유지력은 임플란트는 치아가 받을 수 있는 힘의 70%가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회복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음식들 그런 것들은 임플란트의 결합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임플란트를 저작했을 때 통증이 생기거나 흔들리는 게 있었을 때 재수술을 고려하는 거지 더 강하게 씻고 싶어서 임플란트를 꼭 재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어서 우리 시청자 한 분께서 재수술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재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처음에 심었다가 그 부위에 손상이 너무 심해서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아래 턱 같은 경우는 신경에 가깝거나 위의 턱 같은 경우에는 뼈가 너무 모자라서 재수술을 물리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뼈의식을 좀 많이 동반을 해서 이제 수술을 시도를 하는데요 재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위에 식립을 해서 그 부위를 수복해 주는 방법도 있고 재수술을 시도를 했을 때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기간이 많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시청자분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재수술은 꼭 처음 했던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인데 이제 내가 했던 임플란트가 초반에 흔들리고 안 좋아지니까 네, 이게 병원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바꿔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재수술을 꼭 처음 했던 병원으로 가야 할까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타 병원에서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무래도 재수술은 좀 더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곳을 가는 것도 좋지만 처음 했던 병원은 내 처음 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처음 했던 병원으로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경우가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문자까지 받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강조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죠 네,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이라는 약간은 좀 무서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임플란트 치료는 상시 치아를 수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신 다음에 꾸준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서 건강하게 사용하신다면 재수술 걱정은 꼭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요 임플란트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철기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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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